새로운 트로스타의 탄생을 예고한 미스트로3가 흥행 순풍을 제대로 탔습니다. 3주 연속 전국 전체 예능 1위를 기록하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18.2%까지 치솟았는데요. 시청률뿐만 아니라 화재선까지 잡으며 흥행 지표 올킬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회에서는 1라운드 1대1 서바이벌 배틀과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이 펼쳐졌는데요. 이전 방송의 2서 3회에서도 쟁쟁한 실력의 참가자들이 남다른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상경부의 1대1 서바이벌 배틀도 치열했는데요. 가장 멀리서 온 부서로 트럭 가수의 꿈을 안고 일본, 스페인,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찾아왔습니다. 미스트로3를 접수하러 온 클라스가 남다른 상경부의 스페인 출신의 라라베니또는 9살 때부터 유럽 노래 오디션에 참가할 정도로 가수를 열망했다며 시어머니가 무조건 톱7 안에 들어가라고 선물도 해주시고 쬐끔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말하자 미스터트롯에서 톱7 안에 들어간 장민호는 톱7은 어느 나라까지 소문이 난 겁니까? 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라라베니또와 대결을 펼치는 러시아 며느리 리나는 대결 전 서로에게 한마디를 하라고 말하자 스파시반라며 귀를 의심하는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치고는 라라 덕분에 다음 라운드 엄청 쉽게 갈 수 있어요. 라고 선전포고를 들은 라라베니또는 한국에 와서 트로트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며 한국에 와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팀장님이 회식에서 아모르 파티를 계속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빠졌어요라며 다 김연자 덕분이라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라베니또는 영탁의 이불을 선곡해 다수 하나하나를 읊어가며 천천히 감정선을 쌓아 올렸고 열심히 불렀지만 음이 탈이 났고 하트를 누르려던 마스터들이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은 소절을 잘해주기만을 바랬지만 2절에서 한층 더 키가 높아져 높아진 음역대에 힘겹게 노래를 이어가자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진성은 한 키를 내렸어야 해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진성은 안타까운 게 한 키를 좀 내려서 불렀다면 성냥이 은은하면서도 폭넓게 들렸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라고 전했고 라라베니또는 아쉽지만 6개의 하트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 함께 대결을 펼쳤던 러시아 며느리 리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리나는 주병선의 칠갑산을 선곡해 굽이진 멜로디를 소화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러시아 출신 아버지와 우크라이나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최근 지속된 전쟁 때문에 가족 간 냉전을 또 다시 겪어야 했던 주인공인데요. 리나는 미스트로3를 통해 귀한 새 생명을 알리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간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까닥의 컨디션이 악화했고 결국 꿈의 무대였던 미스트로3를 눈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경부 참가자로 등장한 송자영은 첫 무대부터 가슴 절절한 무대로 현장과 안방을 눈물바다로 만든 것에 이어 장르별 팀 미션에서는 말 그대로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전의 명물이 되고 싶어서 왓자영이라는 센스 넘치는 자기소개와 함께 등장한 송자영은 오늘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다는 MC 김성주의 말에 울컥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로 무대에 올랐고 마스터 장윤정의 송인을 선곡한 송자영은 무대 전 복받쳤던 감정을 침착하게 추스른 채로 첫 소절부터 아름다운 음색으로 오감을 사로잡았습니다. 송자영은 송인의 애절한 가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차근차근 노래로 풀어냈고 진심어린 무대로 올하트를 받으며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고 무대가 끝난 후 송자영은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미스트롯에 나온 이유도 할머니께 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스터이자 원곡자 장윤정은 사연을 듣지 못하고 노래를 시작했는데도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전달이 되었다. 굳이 사연을 듣지 않아도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마음에 저한테 전달이 되어 하트로 화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연자 역시 눈물을 보이며 송자영 씨 노래를 정말 잘하신다. 워낙 목소리가 좋고 탄탄하다. 송인이라는 노래는 자신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다라며 송자영의 무대에 극찬했습니다. 출신지를 공개하지 않은 김소연은 선넘은 가수 김소연 얼굴은 MG, 노래실력은 OMG, 북한에서 온 M&I 김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씩씩하게 소개했습니다. 탈북민인 그가 넘은 선이 휴전선이었던 것인데요. 참가자 정보를 보던 붐은 1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대라고 말해 김소연의 심상치 않은 삶을 예상케 했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김소연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홀로 북한 땅에 남겨두고 탈북을 했다. 11살 때 탈북하다 잡혀서 감옥 생활도 하고 감옥에서는 인간 취급을 안 해준다. 어른들의 대변을 직접 손으로 퍼서 변기를 뚫기도 했다. 엉덩이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말랐었다 라고 우여곡절을 밝혔습니다. 13살의 목숨을 건 재탈북을 시도했던 김소연은 한국에 오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부모님을 만나면 원망스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살고 있진 않았다. 한국에서 만나 미웠던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려고 이 노래를 선곡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태호의 아버지의 강을 열창한 김소연은 11개의 하트를 받아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무대를 본 장민호는 일단 소리가 너무 좋고 감명 깊게 무대를 봤다. 특히 아바지라는 단어를 tv로만 봤었다. 발음에서 오는 핸디캡들이 분명 있을 텐데 아바지라고 발음하며 부르는 이 노래가 오늘만큼은 핸디캡이 아닌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진성은 참 구구절절하다. 그런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을 겪고 그래도 그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강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 한국 연예계에 발을 들였으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미스트롯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날 미스트롯이 탄생시킨 송가인을 연상케 하는 막강한 참가자가 직장부에서 나왔습니다. 해남에서 여름에는 벌꿀 양봉, 겨울엔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인 미스김은 샐러드 가게 사장 민정윤을 1대1 서바이벌 배틀 상대로 지목했습니다. 미스김은 대결에 앞서 저의 구수함을 따라올 순 없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에 민정윤은 구수함에 신선함을 더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벌꿀을 꺼내들며 인사한 미스김은 정통 트로트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스김은 미미라 부르리카를 불러 올하트를 받아 2라운드로 직행했습니다. 장민호는 찐 감자가 나타났다. 미미라 부르리카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목소리의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있다고 평했습니다. 알고보니 혼수상패는 무대를 보자마자 송가인 씨를 봤을 때 그 느낌에 들었다. 전율이 왔다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요. 장윤정 역시 현역부가 아니라는 게 놀라울만한 실력이라면서 올하트다운 올하트가 나왔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미스김과 맞붙은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민정윤 역시 막강했습니다. 김연자의 영동 부르스로 12개 하트를 받았습니다. 장윤정은 현역 가수 중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가 많지 않다. 레슨을 조금 받으면 본인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여기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레슨을 해주겠다라고 민정윤의 경이로운 음색과 발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하트를 누르지 않은 박칼린은 미스김의 무대가 기준이라면 비교되는 문제잖나 노래 구현에 있어 아쉬움이 있어서 못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숨막히는 데스매치가 쏟아진 1라운드 경연이 끝났습니다. 놀라운 덕끼와 독보저 금색으로 정통 트로트 고수다운 면모를 뽐낸 배아현 안방을 전율케 한복 지은 정서주가 영광의 진선미에 등극했습니다. 미스트로3 첫진이 된 배아현은 너무 꿈같다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진 자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뛰어난 가창력의 참가자들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부 윤서령, 영재부 구민석, 새싹부 수빙수, 직장부 민정윤, 현역부 유수현이 패자부활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팀 미션 포문을 연팀은 챔피언 부7인이었는데요. 오유진이 이끄는 챔피언부는 붐이 추천한 국악 트로트 장르의 도전,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를 선곡했습니다. 무대 준비 과정에서 챔피언부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평한 파트로 중간 평가에 나섰으나 무대에 임팩트가 없다는 지적에 오유진은 챔피언부라는 이름이 부담이 됐지만 팀 미션에서 무너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팀을 위해서라도 제가 단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파트 재분배에 나서며 무대 준비를 마쳤습니다. 챔피언부의 풍악을 울려라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멤버들의 탄탄한 보이스는 물론 아이돌 그룹을 연상케 하는 상큼한 퍼포먼스로 우대를 풍성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무대 중반 등장한 부채춤 퍼포먼스는 전통적 매력을 더하며 완성도를 높였고 오유진은 팀의 중심을 맡아 오라트를 이끌어내며 트로트 아이돌의 직면목을 뽐냈습니다. 오유진을 향한 마스터들의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진성은 오유진은 어린 나이임에도 리더의 성향이 풍부하고 노래 실력이 풍부하다며 놀라워했고 장윤정은 완벽에 가까운 참가자다. 노래, 퍼포먼스, 표정, 리더십까지 갖췄다. 너무 잘해서 혼자 튄 게 아니라 팀을 이끌었다며 오유진을 강력한 다크호스로 인정했습니다. 상경부에서는 송자영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러시아 며느리 리나의 갑작스러운 중독 하차라는 악조건 속의 김소연, 최향과 함께 3인으로 무대를 꾸미게 된 송자영은 윤수현의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강렬한 라이브로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마스터 은혁은 송자영을 향해 여리여리한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무대 중간 퍼포먼스를 하는데 반전 매력이 있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장윤정은 무대만 놓고 봤을 땐 자영씨가 잘했다. 노래도 잘했고 무대에 맞는 표정이 돋보였다. 시원하게 칭찬하고 싶다라며 박수를 보냈고 마스터들의 회의 끝에 송자영은 상경부의 유일한 합격자가 되어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현역부 A조는 현역부의 자존심 통금을 필두로 꺾기 인간 문화제자, 1라운드 진인 대하현, 주곡 트로트 창시자 이할인,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 메인보컬로서 오빠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슬기까지 진정한 상위 포식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방시리의 안사루비아를 선곡했는데요. 정렬의 플라멘코를 곁들여 매혹적인 무대를 비전해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무명의 서름을 딛고 현역부에서 독하게 버텨 살아남은 현역부 A조의 노력은 뭉클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위해 발톱이 빠지고 다리에 멍이 드는 투혼까지 펼쳤습니다. 사회에서는 팀 미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신부, 세삭부, 영재부, 대학부 등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다음 진, 선, 미의 자리를 차지하는 참가자는 누가 될까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신의 트로스타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진, 선, 미의 자리를 차지하는 참가자는 선, 미의 자리를 차지하는 참가자는